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격 조건이 붙어있네. 기본 캐릭터 울트라 슈퍼래요. 기본 캐릭터를 왜 껴? 참나. 한번 맞춰보자. 일단은 야옹마 넣어주고. 어딨어? 석공양돌이 넣어주고.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놓고. 일단은. 이거 켜놓고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, 이거 확정적을 얻을 수 있나? 종종. 원트는 못하겠지. 원트는 못하겠지. 일단 해봅시다. 일단 해봅시다. 야, 어어, 왜 이렇게 빨리 나와? 검은정 나오네. 좀비도 나오잖아. 뭐야, 왜 이렇게 쎄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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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이나 공격한다고? 오케이. 어어, 좋아. 아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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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잠깐만. 흑탄이랑 데미지 보니까. 잘 때리면 내가 이겨. 흑탄이랑 근데 뒤졌어. 아니. 야, 잠깐만 이거. 러쉬 가능해야 되네. 아아, 이씨. 데미지가 안 들어가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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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뭐야, 이거. 진짜 망했어. 망했어. 망했고. 삼속 다 나오네. 데미지 뭐야, 찔밥새끼잖아, 저거. 뒤졌어, 저거. 일단은 하는 법 알았어. 자, 또 가. 아, 흑탄이 한 번만 더 때렸으면 됐는데. 오케이. 계속 밀려납니다. 어, 느낌 좋아. 일단은 고방 계속 소환해주고. 남는 돈으로 계속 이거 석봉 소환해줘야 돼. 석봉으로 라인 버티고. 큰 것들은 해롱마가 죽여주고. 빵. 자, 한 번 바로 켜. 자, 이제 이 타이밍에, 이 타이밍에. 한 방. 으악! 깼다, 이씨. 개치빱 게임. 오, 이씨. 원트. 후! 너무 쉽구만. 이렇게 쉬운 게임을 어려워하는 사람 없겠죠? 헤롱마가 다 했습니다 어 어 유리고양이 얻었다 개꿀 유리고양이 한번 써볼까 유리고양이 뭐하는 데 쓰는 애야 여기있다 유리고양이 유리로 만들어진 고양이 인생이랑 직접 부딪히고 깨지는 한판승부 숙성을 가지지 않은 적의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써볼까 어 질러야지 경험치낭비 오신다고? 유리고양이 이거 좋은거 써봐야겠다 어 잠깐만 다 꺼져 여기에 있어야되는 것들은 이 친구 하나다 유리고양이가 있어 유리고양이 빌라 오 450원이나 하네 야 바로 전투력 측정 간다 전투력 측정 간다 300원이네 한마리 가봐 오 이런속도 야 개좋아 개좋아 잠깐만 야 꿀타임 미쳤네 써볼까 야 유리고양이 빌라가라 야 안녕하세요x3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공정 박치기 하하 아니 언제 죽어 양꽃키라구요? 어 데미지 2000정도 나오는거 같은데 야 저거 날라갈때 모션 봤냐? 어 힘들어 이번에는 오토마우스 키고 해보자 가자아아 아따아따아 뭐야 어 뭐야 방금 뭐야 으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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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야 방금 뭐야 잠깐 뭐야 아니 어디갔어 내 돈 어디갔어 아, 내 돈 어디 갔어! 아, 내 돈 어디 갔어! 죽여줘! 아니, 저거 왜 안죽어! 아,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! 으악! 간다! 어어!!! 저건 제 잔상 이라고요! 아... 젊나 웃기네 저거는 뽕맛 개우지네 심심한데 얘네들 갇히게 해볼까? 고양이 빌더 좀 간다 매트알 가져와 아 꼬마 꼬마 꼬마도 있네 오케이 꼬마 꼬마 죄송합니다 꼬마를 까먹었어요 꼬맹이 어딨어 꼬맹이 여깄다 미안하다 널 잊고 있었어 아 잠깐만 이거 하려면 얘네들 다 모힙함 빼야돼 됐어 완벽해 왜 너만 손 안 드냐 뒤질래? 새끼 싹퉁 바가지 없는거 보소 형님들이 다 손 들고 있는데 니 혼자 손 안 들고 있자 이 녀석 못 배웠네 이거 꼬맹이라서 근육있으면 더야 이 자식이 다음부터 그러지마라 이 범 한 번만 봐주겠어 가보자 야 잠깐만 가지마봐 혼자 가자아 우리는 고양이 빌다보네 하하하하 느리야 이거 뭐야 이게 빈부격차냐 이 새끼 둘 존나 느려 나 떼는 말이야 저렇게 빨리 가지 않았어 이렇게 천천히 가라 다 죽었어 뭐야 이거 아 출격할 수가 없구나 야 아 못가 아 다 죽었다 아하하하 가자아 나 떼는 말이야 이렇게 느리지 않았어 좋았어 야 좋아 좋아 빌더들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야 우리 어깨뽕신들 잠깐만 이거 미래편도 되나? 이 미래편 1장 1장은 깰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여기서 참고로 광란 모이칸 혼자는 깨거든요 한번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야아아아아아 어우 찡그러워 느려 느려 약하다 신 그 정도의 힘으로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이냐 약해 약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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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있어 있어 제2부대 가자아 제3부대 가자아 깼다 얘는 깨거든 과연 이쪽 부대는 깰 수 있을 것인가 고양이 빌더 부대 가자 야 이야아아아 흐흐흐흐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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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아 가자아 오 뭐야 이거 오 그래 헤헤헤헤 뭔가 한다 뭔가 한다 야 이게 아니야 깰라나? 깰 것 같기도 해 야 이거 미래편 1장 못 깨면은 여러분들 반성해야 돼요 알았죠? 어 어 좋아 오 깼다 깼다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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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징그러워 이씨 우리 고양이 부대를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아아 우린 존나 세니까 어 야 잠깐만 어 어 깼다 어 못 깼는 줄 어 어 못 깼는 줄 이야 씨 아 이거 아니었네 아 얜 줄 알았는데 아아아아 이거 하면 되겠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다리들을 모두 모으고서 어 다리들을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이렇게 하고 마지막 야 우리의 우리의 최고의 다리 어딨어 최고의 다리 좋았어 이렇게 가자 됐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야 이거는 바로 3장 가 클라스가 있잖아 이씨 우리 어 클라스가 있는데 야옹컴 키고 해볼까 한번 이것도 가즈아 가즈아 야아 너무 사기다 와아아 노잼 안해 음 재미없어 이걸로 가자 뭐야 끝났네 이거 잠깐만 야 이 와중에 쪼꼬만에 봐봐 쪼꼬만에 쪼꼬만에 안녕 난 쪼꼬만 다리야 아하 죽었어 쪼꼬만에 야야야 뭐하는거야 빨리 안죽어 왜에 아 확실히 대강난 애들이 좋구나 오케이 자 잠깐만 방송 얼마나 했지 44분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아 아 이거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레전드 스테이지 한번 멋있게 깨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끝 아 조금뛰 Payton 에피아 에피아 쿠팟 을 에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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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풍